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바둑살, 백을 잡는 방법. 폐없이 잡아야 되는데요. 폐는 누구나 쉽게 잡을 수 있죠? 폐없이 잡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. 폐가 나는 수들은 간단하게 이렇게 두면은 이 모양은 폐가 되겠죠? 폐가 됩니다. 폐가 되면 실패에요. 젖히는 수도 이것도 폐를 피할 수가 없죠? 이 폐를 들어가야 됩니다. 이것도 폐가 돼서 실패입니다. 실수하기 쉬운 형태, 여기 지중. 아 이거는 큰일 납니다. 이렇게 뻗는 수가 있어가지고요. 이건 착각하시면 안됩니다. 그럼 밑으로 단수 친다? 이어만 주면 아 이건 나만의 달콤한 생각이죠? 잊지 않고 여길 젖힐 것입니다. 이거 안마커버릴 수가 없죠? 이렇게 두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따야 되는데 이 폐를 들어가야 됩니다. 그렇죠? 이런거는 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걸 하나 뻗어두고 들어가는게 정확한 수순이 되겠습니다. 하지만 폐가 돼서 실패에요. 그럼 폐없이 잡는 방법. 어떤 수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이 모양에서는 이쪽으로 한 칸 띕니다. 일선의 묘수. 이렇게 띄었을 때 백이 받는 수. 이거는 안되겠죠? 백이. 여기 호구 칠 때 어떻게 할까요? 이때는 이쪽을 붙입니다. 이 한 점을 백이 잡을 수가 없어요. 안되겠죠? 죽었죠? 그럼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될까요? 이때는 치중하는 수는 여기 붙여서 복잡해집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이쪽을 붙이면 여기 집이 안납니다. 이 한 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런 형태가 실전에 나왔다면 이렇게 한 칸 띄는 수를 둬서 폐없이 깔끔하게 잡으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바둑살 백을 잡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